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이 말이죠 토요일 2시 2분을 지금 가리키고 있네요 이번에는 그 진짜냐 가짜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이제 논제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인 말이죠 이 대한민국 헌법을 내가 세세히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하는 도중에 잘못된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나라 평범한 국민들이 그렇게 우리나라 헌법을 아주 세밀하게 누가 읽어보겠습니까 나도 똑같은 처지죠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 헌법을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어슴풀회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저는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의 말이죠 우리나라 국토를 저 북한의 백두산까지 우리나라 국토로 그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대한민국이 영토가 저기 백두산까지라고 그렇게 인정하고 있으니까 북한은 국가도 아니요 불법적으로 북한을 점거하고 있는 불법적인 집단으로 밖에 인정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북한을 정식적인 국가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우리가 또 어렸을 때서부터 교과서에서 배우기를 뭐라고 배웠냐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가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반도의 대한민국만이 유일한 합법정부다 그거예요 그게 왜냐면 우리나라가 8.15 해방을 맞이해가지고 유엔에서 세계 여러 나라가 모여서 회담을 하는 그런 유엔총회에서 대한민국만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는 오로지 유엔에서 인정받은 합법적인 정부는 대한민국뿐이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북한은 국가도 아니요 북한 땅을 불법 점거하고 있는 불법 집단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럼 과연 북한은 국가가 아닌가 이러한 제목으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처음 분단돼가지고 한반도가 분단이 돼가지고 유엔총회에서 한반도의 합법적인 정부는 유일한 대한민국이다 이렇게 인정받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 말이죠 그 후에 세계 여러 나라에서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북한이 의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가 수없이 많습니다 북한도 영국, 스웨덴 이런 서방기 국가는 물론이고 하여튼 북한도 세계 여러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계 여러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는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은 국가들이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은 서방세계의 국가들이 북한을 국가로 인정한다는 얘기입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을 하니까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북한도 국가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북한을 얘기할 때 북한 국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국가라고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북한 주민이라고 얘기를 하지 북한 국민이라고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 입장에서만 그렇게 볼 뿐이고 실제에는 북한도 여러 세계 여러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나라들은 전부 북한을 국가로 인정했기 때문에 외교관계를 맺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북한도 국가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북한도 국가라고 인정을 하는 차원에서 내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요즘 한참 어떻게 보면 참 웃기는 얘기인데 재미난 얘기가 많이 떠들잖아요 김정은이가 전부 가짜다 김정은이가 어떤 북한 국가 행사에 나타나가지고 어떻게 어떻게 하는 거 그게 다 가짜 김정은이가 대역을 써가지고 대역이 나와서 하는 짓이다 이런 얘기를 이런 얘기가 그냥 책임감 없이 그냥 막 하는 그런 유튜브 방송에서 하는 얘기라면 유튜브니까 그럴 수 있겠다고 생각하겠는데 미국의 이름은 언론에서조차 그런 보도가 나온 겁니다 미국의 책임이 있는 그 유명 언론에서도 김정은이가 대역이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게 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너가 언젠가도 얘기지만 대역을 쓸 수가 있습니다 대역을 아주 안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심지어는 대한민국도 대역을 쓴 수 간혹 가든 쓴다고 한다는데 북한이 더욱더 그렇잖아요 대역을 아주 안 쓴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어쩌다 한두 번은 대역을 쓸 수 있겠죠 그러나 내가 첫머리 시작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북한도 엄연한 국가다 이겁니다 엄연한 국가인데 국가 행사마다 전부 100% 대역만 내세워가지고 할 수 있나요 국가 행사를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김정은이가 키가 한 170kg 가량으로 생각하고 체중이 한 140kg 나간다래요 그렇게 고도비면이라고 하는데 얼굴이가 이렇잖아요 아주 얼굴이가 이렇게 넓다 희한 게 얼굴이가 뭐 달덩이 같은 게 턱이 뭐 두세 개씩 되고 살이 쪄가지고 살쪘다는 게 아니고 비만해가지고 근데 턱선이 뭐 갸름해졌다 그러게 턱이 두 개씩 되고 이랬었는데 턱이 갸름해졌다 살이 훨씬 빠져보인다 그래서 이건 대역이다 뭐 별별 이유를 다 내세워가지고 대역이다 가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런 미국의 언론에서조차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길래 그 소식을 듣고 내가 참 희죽 웃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내 모습을 잘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렇게 한복을 입었잖아요 나는 원래 체질이 양복을 입는 체질이 아닙니다 그리고 양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양복에 넥타이를 매는 것은 정신노동자들이나 양복에 넥타이를 매지 육체노동하는 사람은 양복에 넥타이를 매질 않아요 내가 예전에 어쩌다가 양복에 넥타이를 맸더니만은 전부 그래 근로자는 근로자다워야지 육체노동하는 근로자는 근로자다워야지 육체노동해서 벌어먹는 사람이 저 넥타이 양복이 뭐냐 저 사람 근로자마저 저 사람 노동자마저 다들 그런단 말이에요 자기 신분에 맞게 행동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얘기에 오라 농부는 농부다워야 하고 공장의 직공은 공장 직공다워야 한다 그 말이죠 상인은 상인다워야 하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워야 한다는 얘기죠 다워야 딱 봤을 때 아 저 사람은 진짜 상인다워 창사꾼다워 저 사람은 참 농사꾼다워 누가 보더라도 농사꾼으로 알아 저 사람은 딱 누가 보더라도 공장에서 나가 일하는 직공으로 알아 이렇게 돼야 한단 말이죠 근데 실제 직업은 직공인데 딱 볼 때 넥타이 매고 양복을 맺으니까 저 사람이 뭐 공무원이야? 뺀 때만 깔짝깔짝 놀리고 맨날 의자 안 써서 이렇게 먹고 사는 사람이야? 이런단 말이죠 여러분 공무원도요 동사무소에 가보셔 9급 공무원들이 어디 넥타이 양복을 맺습니까? 넥타이 양복을 맨다는 거는 그래도 공무원 중에서도 한 5급 정도 고급 공무원이라 되고 또 그렇지 않으면 정치인 그런 사람들은 양복에 넥타이를 맺지 그렇게 누가 말단 공무원이 양복에 넥타이를 맵니까? 근데 어쩌다 한 번 내가 예전에 양복에 넥타이를 맸더니만 다들 그래 공장 다니는 사람이 공장 다니는 사람 다 와야지 안 된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손바닥을 탁 쳤습니다 그 얘기야 옳은 얘기예요 그 후로 내가 양복을 일절 거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꼭 이렇게 한복을 입고 나와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겁니다 얘기를 하다가 얘기가 새끼로 빠졌는데 그래서 김정은이가 가짜냐 진짜냐 이걸 얘기하는 자리잖아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얘기가 자꾸 다른 방향으로 빠져버렸는데 그래서 내가 김정은이가 대역이다 가차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와서 내가 희죽 웃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 얘기를 합시다 진짜 김정은이가 대역입니까? 진짜입니까? 알아보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지금은 한복을 입고 핸드마이크를 들고 이렇게 녹화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의 모습과 내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했던 초창기 모습을 비교해 보십시오 똑같은 이승열이가 유튜브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창기 유튜브에 녹화한 모습과 지금 이렇게 한복을 입고 유튜브를 녹화한 모습과는 똑같은 이승열인데도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달라 보이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대역을 써서 달라 보이는가요? 그게 아닙니다 대역을 써서 달라 보이는 것이 아니죠 똑같은 이승열이라도 옷차림과 머리 두 발 상태와 그 다음에 그때 녹화할 당시에 인상이라든가 녹화할 당시에 건강 상태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달리 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내가 이승열이의 좌우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좌우의 모습을 한번 보시라 그겁니다 한쪽은 내가 유튜브를 처음 시작할 때의 모습이고 한쪽은 내가 지금 현재 녹화하는 모습이다 그거예요 보시죠 양쪽이 완전히 다른 사람같이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같이 보이지만 똑같은 이승열의 모습이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북한 김정은의 모습을 보면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겁니다 내가 보기엔 똑같아요 다른 점이 조금 더 없어 보입니다 조금 턱선이 가늘어졌다는 것은 건강으로 해서 체중을 뺐으니까 가늘어 보일 뿐이지 똑같은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대역을 쓴다고 자꾸 하는지 정말 우스운 얘기입니다 아께도 얘기했지만 북한도 국가예요 엄연한 서방의 여러 나라 국가들과도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엄연한 국가다 이거죠 그러면 엄연한 국가에서 허구한 날 대역을 쓴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렇잖아요 하다마다 통반장을 해더라도 아니 통반장을 맨날 대역을 써서 통반장을 시킬 수가 있나요 아니 물론 어쩌다 한 번은 대역을 쓸 수가 있겠죠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그게 어쩌다 한 번이란 얘기지 노다지 어떻게 마을 일을 전부 대역을 써서 통반장을 시킵니까 하다마다 조그만 마을의 통반장도 그런데 하물며 세계 여러 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어떻게 전부 국가 행사를 100% 대역만 쓴다는 얘기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께도 내게 첫 머리로 돌아가서 우리나라 헌법은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모식에 있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은 괜히 북한을 이렇게 약잡아 볼 날이고 국가로 인정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그럽니다 그러나 북한은 엄연한 국가요 북한은 이미 미국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위치에까지 도달한 국가입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그런 국가가 어떻게 국가 행사마다 전부 대역을 쓴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냐 가짜냐 그것이 문제로다 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감사물uke